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여름 바캉스 이번에는 여름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분들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샤이니 여러분! 컴백은 물론 데뷔 15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컴백을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요. 한결같이 15년 이상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고맙다, 태민아. 고맙다.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지. 하드라는 제목부터 강렬함이 느껴지는 이번 신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샤이니의 정규 8집 타이틀곡 하드는요. 하이브리드 힙합 장르로서 샤이니의 힙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이니 하면 확 꽂히는 퍼포먼스가 또 특징이죠.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 멤버마다 각자 맡은 후렴이 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렴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제일 나으니까 제 후렴을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다들 쇼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음악 큐, 뮤직 큐다. 그리고, 이 곡은? 네, 이건..! 아니, 따라할 수 없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바캉스 특집인 만큼 샤이니가 여름 육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 한 가지씩 추천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름하면 샤이니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역시 여름하면 르세라핌의 이브 피시켓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해야죠. 저는 제 계획보다는 일단 은채랑 채민 씨의 계획이 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당연히 뭐 긴말 필요 없습니다. 샤이니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빙수먹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열치열로 바베큐를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말이죠. 바캉스 받으면요. 무조건 뮤직뱅크 제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생의 활력이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키 씨도 좋아하는 뮤직뱅크의 다음 무대들 한번 같이 소개해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 시원한 무대를 준비해 오신 이 키 세 무대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솔로로 돌아온 빅톤의 한승우 씨 무대 채챗챗 해보시죠. 다이브 인투 그리운 게 I need a charge up. Yeah whatever you say or do 조금 더 다가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